아 오은정이가 불렀는데 정말 처음에 불러보니까 힌트드라그라고 불렀어 아유 그냥 감사합니다 절대 박수 치지마라 어디서 마지막 온몸이 품에 안고 사람 찾니 무룡사 산딸이 몸으로 달해 알아두고 있었더니 뱅뱅 같은 내 입술에 흐름을 세웠고 음로에 찾아 떠난 사람아 우리 사이도 아는 해와 감평에 대나무스블이 그래로 낀게 어느 곳에 정말 더 나를 잊어라 나를 잊어라 나를 잊어라 돌아온다 그 약속에 내 청순이 시즌이 아 다시 울어주니 네 모시게 누나 아 아 아리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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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그대로 빈게 오래로 생겼네 정말 무거운 나를 잊었고 나를 잊었고 돌아온다 그 약속에 감사합니다 내 청축이 당신이 울어주리 못해 드리나 우리 생일이 자, 이러면 표정하는 천연의 싸움 한 번 더 갑니다 가르쳐 낙동강 강바람이 심어보일 수지요 구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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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시기 오레이 구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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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뭐라냐 빌려 부신 구멍잎을 내가 모시고 애들 빌려 머리에 쳐다 삽때리 쳐다 낙동강 강바람이 안가슴이 일을 해치고 모유한 경영 아시 올해 오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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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말씀을 쓰지 못할 때 내가 해야지 노릇을 지켜봐라 살게 있어라 아멘